김 horo 그럼 발송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노è고 이번에도 슈가씨의 응원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맘에 안들어요 아 그래요? 전 전자 공부는 안할게요 저가 자세가 아 이거 레이스야 깔끔하게 여러분 잘하고 안아야 된다고요 좋은데 이거? 와 지금 똑같이 된 거 계속 맞춰요 너무 잘랐어요 여러분 역시 동소풍의 영향이 동소풍의 영향이 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될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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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강기 렛몬패배자 정국도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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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우리가 다 잘해도 활은 못 쓸 거거든요 동소풍 기억하세요 네 동소풍 비 나왔어요 이게 불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자니? 진짜 보인도 못하시네 이거 맨 몬스터? 저거 왜그래? 웅성풍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웅성풍을 정국? 스케일은 정국? 이건 내가 이겼다 이건 남편이 뭐라고 하자니? 정식은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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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된대 아까워 아까워 왜 안될까요? 태비 아닌가요? 나 아닌가요? 나 아닌가요? 하나 둘 셋 안타까워요 너 너무 치사한거 아니에요? 너무 치사한거 아 으아 아 5 아 여기서만 오성품 닫죠 지금? hot합니다 지금이다! 지금이네! 왜 붙지 않니? 백살 백중 주봉의 활솜씨 슈가도렴 이에 맞설은 한색한 레골라스 레골라스요?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는 안달라 기선제야 기선제야 아직 레몬스터를 이기면 안 돼 아! 총을 준다 아악! 좋아요 셋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! 자세히 바람에 나올 수 있어 양궁의 소질이 있었네 왜 내버렸으면 되겠지 황산 장원국제 무과 첫 번째 시험 8소기 우승자는 슈가도령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말할 줄 알았죠 방탄 장원국제 무과 나라만 있는 킹커레가 함께하는 시험 승마 활 속에 이은 무과 시험의 두 번째 경기 말타기 두 명의 도령이 각자 조랑마를 타고 달려 반환점을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번 역시 공정한 대결을 위해 제비 뽑기로 대전을 정하겠습니다 바로 막 부전수 뽑는 거 아니에요? 정국의 만년 F일까요? 저 역시 럭키라인가봐요 또 두 선생님이 나왔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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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 질러 안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묻지 마 기분 좋으니까 경기에 앞서 말소개가 있겠습니다 말소개요? 드디어 말일까요? 첫 번째 말 제주 해녀가 물에서 갓 던져올린 조랑말 나와주세요 조랑말 뭐야 저거 따라라 Jah 딱딱딱 스 novamente 두 번째 말 두 번째 말, 두 번째 말!